아딤말이야 상어 지느러미에서 혹도 때리고 눈 없는 눈하고 의아님들 좋지 잉? 자율적인 방구인 지금 여기가 털 빠진 거 보이세요? 이 부분에 여기 여기 보이시죠? 어떻게 털이 빠졌는지 털 빠진 부위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보통은 진드기나 이런 거 있으면 털이 빠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생처가 안 보이네요 기생처가 안 보이고요 지금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기름 바른 게 몸의 옆구리에 막 묻었던 거 같아요 미친렛 자기가 와서 찔려져요. 자기가 찔려져요. 아이고, 아이고. 안 흘렸어. 쭉 강적이네요. 네. 차가워. 내가 주사을 맞다니 너무 억울해. 약간 힘이 너무 좋아서 완전 공격적인데, 그쵸? 안 그래는데. 안 굴리지. 한 번 물렸고 맨날 이거 끼고 말아. 아유, 착해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이렇게 저기 눈이 저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을 아주 예쁘게 떠요. 동그랗게. 오, 시원한 것 같아. 여기 오, 시원한 것 같아. 중간인 방식이 없는 곳 여기 와서 틀려야 할 부분은? 이렇게 다 사고 싶어요. 이게 제 그런가 같иса. 아니 진짜. 확인하십니다. 그럼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 되는 방식이 있어봐요. 많이 주워D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